자, 페이크 한 번 줄까요? 안 속네. 수랑카 페이크. 자, 이걸 걸려주나. 조금 당황을 한 느낌이 보이네요. 자, 이번 할 줄 알았지? 자, 안 속죠? 자, 가자! 지금 11시 다 돼가네요. 죄송한데 10시에 방송 켰거든요. 럭키박스 30만원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뭡니까? 서운해요. 그 잔챙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바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나는 잔챙이다. 나는 잔챙인 것 같은데요. 라는 그 잔챙이라는 단어를 쓰면 당신은 잔챙이가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가자! 뭐, 첫판 이기고 가도 되죠? 괜찮죠? 아, 첫판 이기고 가도 되잖아. 제가 항상 그랬죠? C등급! 그래. 근데 제가 B등급이랑 A등급한테 조금 맞은 날 그 다음 방송 때는 제가 실력이 늘어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늘어있어요. 이상하게... 이상하죠? 이상하게 늘어있어요. 실력이. 아, 유씨. 첫판 손이요. 첫판 손. 아휴, 압박 조금 좋은데요. 아휴, 압박 조금 하려고 했지만 안 속죠. 안 당하죠, 저는. 잠깐, 왼손에 힘이 왜 이리 안 들어가지?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가 살살살살 아리면서 힘이 잠깐 안 들어가는 느낌. 자, 피살기는 막을 수 없지? 아휴, 압박 잡았다. 두 번 연속 내전무이인데. 아휴, 압박 잡았다. 받았다. 얘는 이겼다 얘는 일단 5대0 그냥 이길게요 첫판이지만 한번 걸리고 시작할게요 실력이 많이 차이 난다는게 점수로 느껴져요 제가 뒤에 고로 서있는데 지금 타쿠마랑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팔에 힘이 좀 안 들어가긴 하다 팔에 힘이 안 들어가 언제 졌다라 말하기도 그렇네요 자 이길게요 아이고 성성 저는 질 줄 알았다니까요 차판은 손이잖아 손 안 풀렸는데 어떻게 이겨요 차판은 무조건 좋아해요 혹시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상대 2고크 잖아요 여러분 이고크가 뭡니까 킹오브 그닥 잘 못하는 사람이 하는게 이고크 아니었나요 그닥 뭔가 내가 이길 자신이 없을때 이고크 하는거 아니에요 서벌자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언제쯤 첫판은 손 안아 보이길 수 있나요? 네 십다 십다 되고 싶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연패 안해요 한판이 졌으면 한판 이깁니다 오늘은 연패 없어요 실력방송 좀 하라구요 실력방송 할까요 그러면 해요?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실력방송 하고 있는거다 야 징질라니까 나도 커작 좋다 한번 두번 삽박끝 오이씨 삽 와 이게 방금 보셨죠 원래 달려가서 중립을 유지시키면서 큰손 누르고 커잡 이거 하는건데 손이 안풀리니까 안되잖아 이상한게 나가버린다니까 자 이제 풀렸다 원래 두판정도 하고 나면 풀리는거 아시죠? 상대는 지금 게임 한 두시간 했네요 보니까 손이 많이 풀려있네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느낌 아시죠? 자 이게 안나갔었어요 아까 뭔지 아시죠? 자 이게 안나갔었는데 요 심리가 안됐었어요 방금전에 근데 지금 어때요 어? 딴사람인가? 이런 느낌 나잖아요 아 앗 오이씨 잘 오이씨 일사 오이씨 크자 살려주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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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자 아이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자꾸 하는데 이거 장난치나 지금 저는 화 안내요 게임하면서 그냥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낼 뿐이지 화는 안냅니다 화가 안나기 때문에 화가 안내요 아 걸렸는데 도망치러 뭐하니 아 이거 갑자기 아니 방금 콤보 연속기 쓸라 했는데 갑자기 이거 반응이 자 이겼다 이겼어 지금 근데 게임이 내용이 어때요 고로 3번까지 계속 갑니다 차이가 안난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겼어 하하 뭐하니 자 기가 많으니까 어때요 기가 많으니까 이겼어 하아 점프를 그렇게 대놓고 뛰면 어떻게 되더라 대놓고 뛰면 어떻게 됐었지 자 웨이크 한번 줄까요 안속네 수우랑카 웨이크 하하하하 자아 이걸 걸려주나 조금 당황을 한 느낌이 보이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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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뭔데? 저게 뭔데?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 요리는 저게 짜증나 굴룡 안되는거지 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끝판왕 오늘 C등급 못간다 투표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못간다에 91%에요 예 아유 많은 분들이 해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네요 재방송이 그렇지 걸려들었지 빠다하하하 기 많네 이 요리 언제 저렇게 모았지 됐다 이겼다 어 잘못 눌렀다 야하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하자 아 빠른데 반응 동공이 빠르네 동공이 빠르네 동공이 살아있네요 거 아 거 잡아 하하하하하하하잉 하하하하하잉 하하하하잉 하하하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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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입 닫고 게임할 수 있냐구요? 알 수 있죠? 너를 벤시키고 나면 가능하겠네요 뭔 소리 하니 이거 입을 왜 닫고 하니 아유 뭐 가드 아유 가드 조금 하는건가? 아유 지금 아유 지뢰진 쓰면 끝나는거에요 지뢰진 씁니다 장대 지뢰진 써요 지뢰진 쓰면 바로 달려가서 피살기형 끝났다 이 왜 나가는거 아 아 미스 아 그거를 귀신객 썼는데요 미스 미스 한 번씩 미스 나요 한 100번 하면 한 번정도 미스 나는데 미스 운 좋다 상대 첫판인데 운까지 좋아 좋다 아우 아우 수보게니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냐구요? 모르겠다고요? 알려줄까요? 알려줄까? 좀 알려줘요 계속 맞아주니까 계속 맞아주니까 자 두번 씌었으면 세번째는 어떻게 돼요? 5천원 감사합니다 파케에서 쿠폰이 왔어 단기 가입자에게 1등급 올려주는 쿠폰 그렇게 특판왕은 희생교비되어 희생교명인 노방종을 끝낼 수 있도록 자 뒤로 놀아주고 걸려들었지 걸려들었지 하하 다 다 후원 감사합니다 예 아 파케 담당자랑 전화 통화만 하면 돼요 바로 S 바로 사라집니다 예 아이고 뭐하는거냐 그거 맞을까 설명하면서 게임할게요 설명 안하고 게임 안하면 안되냐고 뭔 말이야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뭔지 아시죠? 상대 신대구나 사이 못쓰네요 콤보 자 왜 크리스 왜 했을까 주캠 아닌가 아 호구의 삼리 후원 감사합니다 5천원 자 이겼습니다 덕분에 덕분에요 고루를 조금 하나 움직임이 그정도는 아니죠 아이고 그거 뻔한보이는데 그걸 맞을까 제가 고루보다 타쿠마가 요새 더 센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우랑카 끝 아이고 여기로 1번 이오리는 뭐 계속하는건가 1번 이오리를 계속해야되는건가 안할순 없는거겠지 같이 맞는건가 아유 압박 아니 게임 시작하기전에 압박하기 있다 얘기하라니까 이럴거면 압박하기 있죠 오케이 파워땅 아하 이거 땀을 안해주나 아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이구 아이구 아하 아니 지금 나 화난다 어디까지? 어 왜 이따가 오나 거리가 얼만데 잠깐만 모른다 너무 죽었다 어떻게든 이긴다 내가 나 화난다 꺄아 아아 장난치지 장난쳐 장난치니 지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케이 가시죠 희망 희망을 가져봅시다 한 번만 들어가면 되요 피살기 한 번만 들어가면 바로 이겨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되요 아직 시간 많아요 30초면 뭐 세 마리 둘게요 아우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아이씨 야아 이씨 내 몸 50cm 다쳤었잖아 뼈 뚫고 들어가 가지고 오늘 그래 가지고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순살을 시켰거든요 근데 순살의 뼈 있더라